네,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짱 수익률이 극대해 보이는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정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전혀 핫했던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네 가지 종목 한번 좀 보시도록 하죠. 자,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에 네 가지 종목이 좀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기업이죠.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좀 지속하고 있는데 코스피 200 특례 편입 부분이 확정됐다는 뉴스 때문에 지난주 사실상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락위에 좀 반등이 좀 보였는데 이번 주까지 좀 기대감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호재거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이죠. 제우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반도체 세정 로봇 관련 주고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. 근데 이제 금요일로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 지금 지난주에 AI 관련 주나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.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나스닥도 올라오고 국내 증시도 좀 반등을 하면서 역시나 주도주 섹터는 반도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능이 상당히 좀 높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죠. 삼성물산입니다. 삼성물산이 작년 고점 라인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일단 실적, 그 다음에 지금 풍부한 수주 잔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좀 만들고 있고 특히나 지금 코스피 200 건설 지수 좀 편입된다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수급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.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타났죠.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높기 때문에 삼성물산 일단 작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면밀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종목입니다. NC소프트인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. 왜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. 그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. 근데 이제 신작이 실망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. TL이 지금 공개가 좀 되면서 초반 흥행은 좀 성공했다라는 어떤 이야기와 그 다음에 지금 실망감이 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좀 하락을 좀 보였었죠. 그래서 장중에 14%까지 밀렸던 흐름은 좀 부진하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조금 저점 매수가 있으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점 매수 유입 가능성이 좀 있으니 금요일날 저점 이탈 여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첫 번째 뉴스죠. 구글 AI, 제미나이가 지금 시연 영상 편집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구글 AI, 제미나이가 지금 공개된 이후에 구글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갔거든요. 알파벳이 급등을 했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스닥 선물이 8시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나스닥 선물에 영향이 좀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 이 선물이 빠지는데 알파벳 주가가 시간에 좀 밀릴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뉴스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넘길 문제냐 그렇지 않을 거냐는 결국 우리가 시장 반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물량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 이번 오늘 같은 경우도 AI나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인들이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. 다만 너무 크게 충격을 좀 받는다고 하면 이슈가 조금 부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면밀히 좀 체크하셔야 될 슈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BTS 멤버죠. RM과 B가 입대를 합니다. 오늘 이제 입대를 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지민과 정국이 이제 입대를 하죠.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굉장히 좀 핫했던 이슈인데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서는 크게 동요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. 지오릿 에너지에 지금 무상증자 물량이 좀 출혈가 되는데 오늘 추가 상장이 예정에 돼 있습니다. 830만 주죠. 830만 주가 추가적으로 지금 나올 예정이라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충격이 있다가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략 주 시간입니다. 관심업종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. 랜드 관련 주, 랜드 플래시겠죠. 그 다음에 지금 변압기 관련 주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 하나는 지금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호환기에 접어든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랜드 관련 주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3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개선됐다.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더라.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감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최근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 변압기인데 현대 일렉트릭이 저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공략주 같은 경우는요.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 누적 수주가 지금 사상 최대치로 조금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수주 장고를 목표치로 상향을 했거든요. 올해도 지금 두 번 정도 상향을 했는데 그 상향된 목표치를 지금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29억 6천만 달러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지금 수주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주 장고가 5조 2천억이 넘어갑니다. 풍부한 일감이 좀 많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런 어떤 호환기가 내년이나 그 이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동 지역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북미 지역 같은 경우도 리쇼 효과라든지 아니면 정책 효과 그다음에 지금 오래된 노후화된 설비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11월 말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좀 하향 안정화되는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정도에는 코스피 200지수 편입했다는 어떤 수급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목표 측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8만 4천 5백 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7만 6천 원 정도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설명 마치면서 오늘도 성토하시기 바라고요. 지금까지 홍의지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